맞는 건가? 맞는 건가? 너무 좋네요 에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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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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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안녕히 계십니다 강영현이고 영케이고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왔어요 가장 친절한 것 같아요 잘 잘 지냈나요? 잘 지내셨나요? How are you? How are all of you? Not a Corporal Kang, 영현 anymore I've been a Sergeant Kang for a while Welcome back, thank you very much Yeah 이제 저녁식을 마치고 서울로 왔습니다 왔고요 방금 저녁 카페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많은 마이데이 분들을 뵀는데 또 좋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막 후련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시원섭섭하긴 한 것 같고 잘 잘 지내다가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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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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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행히도 좋은 사람들한테 또 잘 둘러싸여서 이따와서 또 그렇잖아요 뭐 뭘 예전에 제가 어디에다가 영원했었던 것 같은데 그 그 뭐 어떠한 것을 하든 뭐 누구랑 보내냐에 따라서 다른데 좋은 사람들하고 잘 있다 왔어 그리고 이제는 똑같이 또 좋은 사람들이랑 재밌는 것도 많이 해야죠 아니 이제 이제 방금 저녁 카페들을 다녀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사격장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못 쏘냐 왜 이렇게 못 쏴 진짜 물론 쏜지 좀 되기도 했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좀 많이 못 쏘더라고요 그니까 사실 뭐야 되지? 하지 마 마 하지 마 마 손이 막 뒤에서 이제 좀 개졌어요 떨리는 거예요 손이 막 그리고 제가 여기 견착해서 하는 소통은 오른쪽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번쩍 있냐고 했는데 그거는 왼쪽 눈으로 조준할 수 있어서 막 거기 들어갈 때부터 그냥 막 베스트 워리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해보는데 감이 안 맞더라고요 원래 군대 총이랑 사격장 총이랑 0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맞추는 거는 설레들이 났네 메커니즘은 똑같을 텐데 아무튼 엿던이죠? 그렇죠 그렇죠 베스트 워리어 엿던 됐어 됐고 재밌었어요 네 컴퓨터의 빛이 가능할까요? 사실 빛이 빛이 빛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 불을 켜고 차를 자격해서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죠 그러면 그렇죠?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막 광명록 같은 것도 있었고 제가 여태까지 하왔던 사진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우리 다 하나하나 셋업을 하는 거 생각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지 생각이 들었죠 예스 아이디에 저녁했습니다 저녁했어요 오늘 신기하구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거짓말이냐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재밌는 거 최대한 재밌게 이렇게 저렇게 최대한 모두가 재밌게 그래야 또 오래 하니까 그렇죠? 그러니까 그 사실 카메라랑 이야기하는 그냥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좀 어색해요 이거 뭐 해야 되지? 이렇게 부끄럽지? 그러니까 뭔지 알죠?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친구들이랑도 말을 하는데 말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문제가 발생했냐고 인스타그램 물어보는데 그렇게 막 발생하지는 않았고 하여튼 네 아니 막 말을 막 하다가 말고 막 말하다가 딴 생각하고 멍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다 보면 또 알겠지 아니 그게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그 친구 셋이서 그냥 식사를 하는데 한마디를 안 해 진짜 식사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하게 그냥 그리고 갈까? 그렇게 가 또 말하다 보면 나오겠죠 Welcome back Thank you very much Yeah, so So it's been a minute And that's actually a term that I learned in the army that I actually used a lot and everyone uses a lot in there So 15일, 16일? Maybe I don't know 그게 있긴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돌아와서 이런저런 것들 좀 해보려고 또 재밌는 것들 많이 하려고 또 하는 상태입니다 또 나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봐봐 저는 막 이거 읽으면서 바로바로 막 쳤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오디오 안 비게 하는 거를 엄청 했었는데 그냥 반대로 거의 이젠 그 비율이 반대인 것 같아 우리 노래가 될까요? 네, 가능해요 네, 가능해요 와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는 게 그 제가 갈 때 저 스탠바이 미 부르지 않았어요? 뭔가 불렀던 거 같은데? 기분 탓인가? 아니 뭐 언제든 저는 작가로서 드립니다 예 언제든 저는 요청만 주시면 바로바로 드립니다 근데 저 그쵸? 저 그날 그거 불렀었죠 스탠바이 미 불렀죠 갑자기 그 이제 순간이 갑자기 확 생들었어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 탓이 아니 기분 탓이 아니죠 예 곡은 장애님 그 곡은 작가로서 언제든 좋습니다 예 불렁을 주신다면 저는 다 열심히 잘 해내는 스타일이라 예 지금 보내라 예 그거는 에몬 예 감사합니다 예 저를 작가로서 그렇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그 뭐냐 하여튼 스탠바이 미 부를 수 있습니다 아 스탠바이 미 부를 수 있어 제가 원래 아시죠? 아시는 분들은 알 건데 제가 멀티를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하는데 더 못해졌어 어떡하지? 자 읽으면서 말이 안 나와요 하여튼 자 아 아니 근데 지금도 부를 수 있죠 부를 수 있는데 부를 수 있는데 그 하나 부를 일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예 뭘 불러줘요 하여튼 네 하여튼 앞으로 부를 일이 많을 거고 오데 여리 하여튼 이제 아 아 하 아 하 아 감사합니다 하이 아 스스로 하이 됐어 2020, 아, 그렇군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불러주세요가 아니라 달라 달라 추면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불러달라고요 안 돼, 그거는 안 돼요 안 돼, 안 돼 진짜 몇 년 전에 썼던 거 화이트 화이트 좋아요, 좋아요, 그거예요 잠시만 또 상엽 씨가 저의 축하를 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, 상엽 씨 그래, 이거야 그 후렴구만 살짝 그 후렴구만 살짝 그때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넌 내 꿈에 따라 넌 내 꿈에 따라 안무가 생기다 신기하더라고요 넌 내 꿈에 따라 고마워 고마워 저는 이 삶을 지켜봐요 너무 고마워 앨범을 잊고 있는 노래는 항상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... 그리고... 코멘트를 읽고 말하고 말하고 근데... You sing come as you are 예 예 오! 아 그 바이를 여러분들께 한 게 아니라 그 뭐 간... 안 돼? 잘못된다 네 간다... 네, 정이 님 가신다길래 하여튼 너희들한테 반죽을 안 말해 마 밟 하여튼 두서 없어라, 아이고 두서 없어라 아이고 정신 없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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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냐면 한 일주일 전부터 그 무슨 말을 할까 진짜 딱 오랜만에 돌아와서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근데 무슨 말을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막 어느 정도는 이러이러한 내가 생각이 왜냐면 정말 생각할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했고 저런 생각도 했고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다가도 또 막상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켰다 딱 생각했을 때 그냥 혼자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있는데 머리가 새하이지 그래서 오늘도 그냥 몰라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신없이 말을 하는데 편안하네요 시간 많죠 이제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천천히 그래도 뭐 제 천천히는 엄청 느리진 않으니까 네 괜찮죠 그래요 질감이 안 나죠 저도 뭔가 막 딱 돌아왔다라고 아직 아까 살짝 아니야 아직 잘 모르겠어 약간 어색스 어색해요 근데 뭐 자주 보다 보면 괜찮겠죠? 근데 더 자주 볼 거예요 자주 볼 거고 더 더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금방 또 볼 겁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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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l 하하 moving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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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eting no one knows what's going to happen future but it's got to be fun want it to be fun as much as possible 이 용량으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데뷔 초반부터 또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언제나 좋은 음악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그걸 제일 잘 해야 하고 그걸 제일 잘 해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날 일은 꽤나 자주 있을 거니까 가끔은 어떨 땐 또 가끔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음 아 기분이 이상해지네 이게 그게 또 따뜻한 말들이 이렇게 오가는데 참 기분이 이상해지네요 하하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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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제일 제일 중요한 말 제일 그 중요한 말은 지금 이 순간 함께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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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 뭐냐면 또 또 봅시다 또 봐요 자 이렇게 저녁 축하해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금방 또 지금은 약간 아니야 아니야 다시 좀 더 말해봐 그 지금은 머릿속에 막 온갖 생각 온갖 감정 막 이런게 엄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막 진짜 한 문장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끝나기 전에 막 다른 그 문장이 시작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그 막 지금 내가 제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막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좀 사그라들고 또 그러면 네 지금보단 좀 더 사실 아까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말을 못하나 아무튼 말을 띄엄 띄엄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네 하여튼 응 맞아요 이 순간도 못 소중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막 그 그 이렇게 또 정리 안 되고 있는 것도 막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이 정리 안 되는 순간이 또 왜 이런가 막 에 대해서 막 생각이 들고 그런 거죠 뭐 뭔지 알... 네 뭔지 알죠 알아들었죠? 이리 고맙고 네 고마워요 재밌게 재밌게 잘 해봅시다 그러면 금방 또 봐도 괜찮을까요? 금방 또 볼게요 안녕 그래서 여러분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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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ers 고맙고 고맙고 policymakers 꼭 올게요 또 봐요 안녕 안녕 안녕